안녕하세요 오랫과장 입니다. 이어서 계속 해 볼게요 어떡하지? 기억이 안나! 살짝 들은 이야기인데 보석사과를 구입하면 나무가 성장해서 수확할 수 있는 사과수가 증가한데 앞으로 50개 구입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50개나? 아니야 퀘스트를 하자 유력지 어? 얘 안했나? 잠깐만 응? 굴락키 음 퀘스트키를 열었어 덤벼 가자 친구들 시간 초과 시 보석사과를 사용하면 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렛츠고 어이 뭐야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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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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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나 어딨어 왜 왜 거기가 있는거야 겁이야 애들이 바르니까 내가 어딨는지를 모르겠어 빠샤 오케이 나 피 왜 많이 달음 나 피 왜 많이 달음 따다다다다다 오 잠깐만 왜 왜 왜 왜 왜 나 쳐다보는거야 따다다 저기요? 친구야? 야 나도 당근좀 주지 야 나도 당근좀 주지 빠샤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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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러킹 화났다 야 큰일났다 야 저 친구 화났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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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대1인데 지면 안되잖아 어 큰일났다 어? 잠깐만 뭐하려고 그러지 헐 박치기 대왕이구나 야 저거 빨리 먹어 내가 못먹잖아 어? 먹을게 있네? 위험 친구들아 너희들이 알아서 끝내 야 나 KKK 으악 빠샤 그렇지 헐 또 죽었어 헬프 친구야 야 어 그렇지 아 이거 한판 한판 너무 어렵구만 어 체리 먹고 어 야야야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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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 이것도 다른 친구가 먹어야 돼 다 모았어 엑셀런 퍼펙트 좋아 가자 가자 하하하하하하 야 이제 마무리하자 꿩 발전이 나오리 안 죽음?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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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온 오 마울루 장비 사러 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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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와우 이건 못 알아 응? 뭐야 허헓 이거 핸먹 아니고 그건데 방음 그제 방음 살 수 있나? 아~~ 돈이 부족해? 아하 아 쓸데없이 칼만 두개 샀나보다 아하 일단 악당들 물리치러 가볼지 다음에 또 봐 카비 안녕 오케이 렛츠고 어우 보석 보석 4개만 하면 돼 이제 다음 다했고 다했고 오오 또 생겼어 소동이 있는 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망토의 남자 시련 퀘스트를 정체를 밝혀라 이건 좀 쎄보이는데 가자 까봅시다 가자 가자 출리자 엄청 써보이기네 소동과 함께 귀에 들어 망토의 남자 대학교 겁이 이랬은 겁이 이랬 그의 정치를 밝힌 얘기인데 단서를 쫓아 바비 유족지에 도착한다 가자 허허 아 근데 딱 봐도 너무 쎄보이는데 오 이제 막 미셀 쏘네 빠샤 나 칼 새로 사왔다고 빠샤 다다다다다다 이게 맞는거야 때리는거냐 이거 야 나 지금 위에서 때리고 있어 이 친구들아 잘하고 있지 때리는거였어 다행히 오오오오 어머나 다 맞는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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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만히 안있냐 일로와봐 어디있어 오우 무서워 허리를 돌려주시고 오케 피하고 오우 어나더 나이트누요 화가났다 오우 오오오오 야 뭐야 이거 야 이걸 어떻게 피해 잠깐만 이리오세요 빵빵 빵빵빵빵 빵빵빵 친구들아 나 죽게 생겼어 어우 잠깐만 친구씨를 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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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아 헐 뭐 때릴 수가 없게 하냐 허어어어 저 호박 못 쏘자는데 살려줘 힐프 친구야 왔어 하하하 하하하 덤벼 이리와 야 뭐 이거 뭐 때릴 수가 없잖아 짜자자당 이리와봐 컴만 저기요 나 어디서 막고다니는거야 2 1 헐 헐 어허 어 어 이거 끝났어 경험치는 추는구나 공중의 저격에 공중의 저격에 상단 슬래시 오케이 상단 슬래시 되었다 가자 친구들 가자 용사 랭크를 높이면 뭐라는거야 가자 친구 친구들도 레벨업이 되나 모르겠네 나만 되나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 해도 커비만 됐잖아 오 다 피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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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타격감 좋아요 어 너 어딨어 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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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다행이다 들어가와봐 저거 하나 가자 패 안돼 패 패 패 패 짜잔 회원이 왔다 안맞다니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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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어디있는 거야 화났다 화 났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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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어이구 결러고보다 더 힘들어 때려 때려 시간이 없다 야 좀 맞아라 아 우리 친구 나보다 먼저 죽는 친구가 있었어 이런 그치 친구 좋아하라고 나도 큰일 났다 이리와 이리와 아하 또 맞았다 야 여기 이렇게 먹을건 안주냐 근데 하하 살려줘 친구야 아 그치 아 저 친구가 살려주는 친구구나 야 이거 뭐 때릴 수가 없어 야 일로와봐 하하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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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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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오 빠샤 엑셀런 엑셀런 퍼펙트 엑셀런트 가자 하하하 잘가게 야 애들아 시간이 없어 지금 지금 때려야 돼 지금 2 1 아하 허허허허 고치 3초 추가하자 야 친구들아 진짜 마지막이야 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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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주거제 야 야 야 도박하지마 이리로 좀 와봐 야 미치겠네 됐다 와우 와우 쉽지 않네 성공 어우 어려웠어 예 레벨 7 하하 진난다 흐흐 귀엽구만 보상을 획득하고 어 장비사러 가자 갑시다 망토의 남자를 응징한 커비 이랭 그러나 남자는 화산 너머로 도망치고 말았다 도주와 망토의 남자를 쫓기 위해 그리고 날찌는 적들로부터 왕국의 모두를 지키기 위해 커비 이랭은 새로운 에리어 화산으로 날아간다 어서와 커비 지난 겨스트에 클리어를 축하해 그래서 결국 망토의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새로운 커리스트도 추가된 모양이니까 조심히 다녀와야 해 좋아 보석사가 5개 무기 무기가 중요해 백독 회복 아 안돼 어구 이것도 못사 방어구 더 터지지 말고 회복 아이고 이것도 어잉? 잠깐만 그리고 이렇게 회복일로 하자 일단 나가서 이길 수 없다면 다른 패스트에 도전해서 레벨을 올리자 안녕 와우 감사감사 보상을 책하고 넌 누구니? 시간을 달리는 다트 어 끝이야? 너 왜 코자 응 아하하 이렇게 주는구나 다음에 12시간 후에 쏘악할 수 있어 그럼 나중에 봐 그래그래 퀘스트 화산 새로운 퀘스트가 출연했다 화산 하이 트리플 크랭팅 둘이 셋이 나오는겨? 가자 가자 죽여 가자 친구들 음식을 가지고 동네에게 다가가자 음식 나눠주기로 체력 회복 하하하 왜 이들디 야 나 한대 맞았는데 피가 야 나 두대 맞았는데 왜이러 이거 어? 이거는 방어가 중요한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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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으란 enthusiastic 오 오 what 오 공 Maria 나 healthy oqu晩 안 지 오지마! 오지마! 어 누가? 어 고마워 케나 후라이 먹고 어? 나 오지? 좋았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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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들아 내가 엉만져 때리고 싶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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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지막! 저리가! 누구였지? 때려 때려! 이번판 좀 쉬운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엄청 맞았어 Rose 너네들은 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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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후! 이거 뒤에서 다 맞는데 오오오~~ 오 고마워 친구야 야 끌났던거.. 야 야 클났다! 으아아... 힘이 빠졌어 도와줘 어딨어, 나 어딨어, 어딨어 오호 야 이번엔 저거 보석 안먹어도 이겼네 갑시다 와아 팔 팔까지 한번로 될 수 없지? 좋아요 보상을 획득하고 한번만 더 하면 되겠다 워거라글 마을로 가보자 레어도가 동결한 무기와 방어구를 장비하면 성능이 성승 칼 살 수 있을까 무기 힛매거 에잉 에잉 내가 갖고 있는거 아니야? 봉둥봉 하나도 쓰러트리고 오자 늘 이용해줘서 금액을 갑시다 화산에 어? 뭐야 이거 어 또 생겼네 어? 파인애플 아저씨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가자 좋아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내가 사과를 좀 따 먹겠습니다 내가 사과를 좀 따 먹겠습니다 어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으응? 아아아아 사과 우와 우와 야 뭐 사과가 발 쳐는걸로 와 친구들아 잠깐만 친구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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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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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짬부든다 야 때려 때려 안돼 으응 바보냐 하하하하하하 그치 어 야 얘들아 때려 어 내꺼지 어 오케이 빠샤 엑셀런트 퍼펙트 퍼펙트 엑셀런트 혼내주자 야아아아아아 으응 16,000? 대박인데 야 친구들아 이제 끝내가 어 아 끝났어 사과도 눌들텐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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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떼례 떼론 ich ga 때라Pointe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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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ะ τη거 오페이 으응 으 으응 聴 따오네 여기서도 울어 좋아좋아 아깝다 칼 살 수 있으려나? 다져갔다 가자 이거 한 번만 확인해 보고 아니 뭐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야? 아 많이 부족하구나 한번 캐스트에 동행한 여행자는 어딘가로 떠나간다 알았어 안녕 캐스트 깨러 가자 이거 뭐야 또 가자 계속 나오네 갑시다 의욕이 넘치지 공격당하는 타이밍에 방어하면 퍼펙트 가드가 된다고 어디서 맞는지도 잘 몰라 뭘 맞고 있어 내가 어딨는지도 잘 모르는데 나 지금 어 지금도 찾았다 컴비야 지금이야 회전 회오리 오케이 데미지가 오우 나 어떻게 피해? 어? 야 이거 자꾸 이상한거야 거기 니가 방금 뒀어야 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거야 가자 바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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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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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어딨어 오우 조심해 오케이 어 첫판 어 얘는 좀 쉬운데 어 아 저 힐링 그게 그거구나 힐치는거 야 쩜군데 또 만들어 주면 안되냐 오오 오케이 야 이제 이제 음 예스! 빠샤 엑셀루트 굿 가자 야 지금이야 때려 때려 그렇지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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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지 아 힐링 에비가 좋네 잠깐만 칼을 날리고 그래 나 왜 죽음? 라랄라가 없네 막판에 안죽어? 왜 오케이 음 어렵지 않아요? 하하하하 9레벨 10레벨 채우자 좋아 보상도 획득하고 만점? 음 얼마 안나갔군 다음 알았어요 뭐야 다했고 사고 뭐야 또 있구만 보석 사과의 힘으로 테스트 길이 열렸다 하이 봉커스 오 오 바쁘 아니야 끝까지 함께 가자 가자 친구들 빠르게? 저거 条 제발 글 저 흑 오오오오오오오 무섭거네요 아하 아하 랄랄랄라 어 나 어딘? 어...어 어딘니? 여보 다시 한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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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나!!! 친구야 그거 있잖아 너가 아까 해준거 힐링이거 이거 어 두번은 안되는구나 그렇지 엄두 때려 때려 나 어딨어 어딨어 오오오오 우리 친구 교수 좋은데 때려 때려 잠깐만 친구야 잠깐만 나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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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안보여 와 대박 우리 우리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땡큐 안돼 안돼 오오오오 좋은 타이밍 엑셀런트 엑셀런트 뻥 만구백의 데미지 하지만 난 한방이면 끝나겠군 피망을 먹었으니 싸워야지 나는 너의 똥골을 오르겠다 아하 숨어 엑셀런트 어둡 천천히 어뜩하냐 빠샤 난 좀 뒤에 있을게 그거라 빵 어 쟤는 가만히 서 있는데 왜 내가 빌려가는거야 살려줘 친구들아 어 오케이 감사 널 가만두지 않을꺼야 때려 때려 오 진짜 세네 아까 저 1,900에 대한 데미지는 안 들어간거니? 어 그만둬라 어 대박인데 이거 너 어딨어 어 그렇지 더비야 와 이게 마무리가 안되네 30초 더 어딨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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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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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거 쉽지가 않네 근데 이게 아 까드 이게 이 게임은 그냥 사우나가 끝나는 건가? 모르겄네 돈이 없어 아니 뉴가 있으면 뭐하냐고 돈이 없는데 공격력 공격력 야 돈 어떻게 차? 미니 경험치구 사용하면 10분간 획득하는 경험치가 1.5배로 상승 가자 또 누가 있을까? 유적지? 화산은 없고 사고도 없고 이런 생겼구만 앞길을 가로막는 시련 퀘스트가 질어냈다 뭐야 어? 이거 하고싶어도 못하는거야? 펄키 어떻게 해야돼? 어? 으응? 흩떡떡떡 해야되나? 어? 난감하네? 그 나무도 받아야겠다. 야! 일어나! 살짝 되는 이야기인데? 용사 미션을 달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대. 크리스트 출격전이나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어. 보상은 나도 받고 싶다. 암흑? 아 아니야 노래를 잘하는 빔 뭐 노래를 들을 수가 없잖아? 넌 누군데? 고독한 빔 빰 사춘기 빔 뭐 중2병이야? 중2병빔이구만 와글와글 패스트 한번 해볼까? 온라인검자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할 수가 없어 아 그냥 싱글플레이어야 되는데 4! 소싱글플레이 호오호 Aqu zij 어rá옹 퐁뎅이 녀석, 바샹 일단 때려주세요 난 똥꼬 전문이지요 제가 똥꼬 전문이랍니다 똥꼬는 제가 알아서 이리와 이리와 어? 화가 나셨구만? 뭘 던지는거야? 뭘 던지는거야? 오오 아샹 똥꼬 제가 똥꼬 전문입니다 여기도 대용 다 먹었다 보내고리자 굿 퍼펙트 퍼펙트 와우 대박 잘가게 친구 퐁 이거참 쉽구만 춤이 절로 나와 와우 와우 10레벨이다 최대 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용사랭크 50 달성지 최대 레벨이 상승합니다 용사랭크 50 달성지 용사랭크 50 달성지 용사랭크 50 달성지 어떻게 올라간다 이거 좀 쓸데없으면 이런게 나오냐 좀 쓸데없으면 이런게 나오냐 다음 무기 변경 무기 변경 무기 변경 일단 추격 힐링 힐링 닥터 힐링 닥터는 쓰러진 동료를 누구보다 빠르게 부활시킬 수 있다 힐링 힐링 하하 안녕하세요 나는 똥꼬가 전문이지 저 시계는 뭐야 어 카드 짧아 헐 뭐야 이거 쟤까지 날아가 가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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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오덱 마샬 주시고 어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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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피해 오 뭐야 아허허 다 피했어허허허 대박 때려때려때려때려 저 도대체 저 시계는 뭔지 모르겠는데 야 그만가 와우 공격 좋았다 가자 빠샤 퍼펙트 퍼펙트 엑셀런트 퍼펙트 가자 뿡 만사총 귀 모아서 뭐야이거 방금 뭐였지 몰라 예스 잘했어요 용 용사 미션을 3개 더 클리어 하자 그럴까 용 20까지 갈 수 있다고 대박 일단 칼 좀 살 수 있나 보러가자 저 칼 좀 주세요 아니 칼 야 이렇게 비싸? 뭐야이거 어 어 어 저 잠깐만 아 흰미해검사 가자 등등등등등등 마을에 조명이 찾아온다고? 가을에 조명이 찾아온다고? 이거 고고한 기사 메타나이트 아니야 이거? 갑시다 해안에 갑자기 나타난 얼음의 겁날을 다루는 푸른 갑옷 모든 장비를 갖추고 실한 퀘스트를 극복하라 고고한 기사인데 이거? 얼음을 날려주네요 내 칼이나 먹어주세요 그래 구석에 가둬서 끝내주는 거야 망치 친구 빨리 와 내가 여기서 딱 그렇지 그렇지 구석에 가두고 그냥 그냥 망치 때려야지 망치 망치 친구도 때리고 오케이 좋아 나 뭐 맞았는데 피가 저럽니까? 우리 힐러 어어어 그렇지 그렇지 힐러 친구 얘는 힐러 친구야 근데 피가 저거밖에 안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하 못 갔다 왔어 친구들아 나는 어떻게 난 어쩔 수 없나봐 오케이 살았다 나 어디있니? 저거 뭐야 저 얼음 저거 뭐야 망치 망치 망치도 때리고 하하 하하하하 야 한 번에 두 명이 쓰러져서 큰일났다 야 저 친구가 센게 센가 보네 아하 헐 다 쓰러지는 어떻게 되는거야 친구들아 어 그렇지 고마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 objective 때려 때려 어 드디어 석판나고 시작했다 엉?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다 쓰러졌어 룰루같은.. 룰루같은 친구 같은데? 룰루같은 친구 잠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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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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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너 이리와 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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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언같은 필살기인가? 진리언같은 필살기인가? 오 오지마 아 또 시간이야 아하 야 나 또 위험이니? 됐다 아이샤 퍼펙트 퍼펙트 그래도 좀 쓸거 같은데? 가자 얘들아 시간이 없어 아이고 타임업 야 일단 패 어 잠깐만 닭다리다 어 닭다리 닭은 포기 못하지? 야 친구들아 좀 때려봐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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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뭐 아홉개야 이번에? 칠 칠 아 야 몇대 맞으면 죽을거 같은데 이거?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헐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호호 아 어렵구만 아이고 커비야 너 표정 왜 그러냐 스토리캐스트에서 이길 수 없다면 나는 플레이로 누군가 함께 플레이하자 하하 사방에서 날뛰는 적을 쓰러뜨리고 푸푸푸 왕국을 구하자 여러개의 컨트롤러가 있으면 최대 4병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고 알았어 렛츠고